블랙베리옥수수 이게 유기농인 것 같아요 블랙베리옥수수 뱀 없이 진짜? 없어 없어 아 여기 향기가 나네요 이야 신기하다 예측이를 좀 쳐야 되겠구나 예측이를 좀 쳐야 되나봐요 아 얘네들은 수술도 이렇게 꺼봤네 이야 배도 이렇게 꺼내 이걸로 잘려야지 이거 이거 손으로 잘먹어 네 네 네 네 네 네 와 시리하다 무슨 죽순 같기도 대나무 같기도 하고 아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됐어요 고맙다 따로와나 아 나 뱀 나올까봐 무서워서 못 깔고 아 아 아 한나무요 한나씩만 해갖고 innocence 이제 넵 저쌃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뭐